다음은 봉화관입니다. 봉화관은 뜻을 읽어보면 가정의 발언도 집을 지키는 현숙한 여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 개는 주요가 택회의 주요. 택회의 주요는 참여에 해당되고 몇 개는 주요가 사회의 주요가 장류에 해당됩니다. 집안에 아들이 없는 것 같으면 장녀가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죠. 집안 살림은 차녀가 한다는 말. 그러니까 여자끼리 안팎으로 마음이 잘 맞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설명해 놓은 게 집을 지키는 현숙한 여인이다. 봉화관계가 나오는 것 같으면 집안에 여자들끼리 화합이 잘 됐구나. 마음이 잘 맞구나 하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래익. 풍래익은 정의익을 뜻하고 공익봉사로 큰 결실을 맺는 때다. 풍래익계가 나오는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자기 자신한테 돌아오는 게 더 많단 말이야. 더 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내 께 주요가 이거는 장남이죠. 내 께는 장녀다. 바깥에 여자가 활동을 하고 아내는 남자가 관리를 한다. 조금은 잘못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는 주변 사람을 위해서 해야 나한테 큰 득이 온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풍래익 자체가 이익을 추구하려면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풍래익계입니다. 소니풍은 오수원풍이 상깨도 있고 하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는 바람이니까 바람이 두 개 겹쳐 있으니까 바람 잘날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행동을 경거망동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일을 하다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그걸로 보면은 자 우리 1개는 건이천이라 했죠. 그렇죠. 2개는 태위텔. 만약에 팔팔께는 고니지인데 이게 전부 다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이걸 원래 숫게라 그런다 했죠. 그렇죠. 나중에 이제 배우는데 이 숫게는 전부 다 아래위가 충이 돼요. 나중에 이제 그 비신을 붙이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1, 1, 2, 3, 3, 4, 4, 5, 6, 6, 7, 7, 8밖에는 충이기 때문에 6개의 효과 충이기 때문에 마음 안정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니풍도 바람 잘날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 안정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겠죠. 다음은 풍수한 밑에는 물이고 위에는 바람이죠. 물 위에 바람이 부니까 물 위에 바람이 부니까 자 이거는 우리 강이나 바다를 뜻하는 것 같아요. 풍은 이게 뭐예요. 우리 그걸로 보면은 손목, 목이 해당된다. 그래서 물 위에 나무가 떠 있는 그런 형상이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루터에 나루터에 배가 떠나려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나루터에 배가 떠나구나. 그러니까 풍수한 하면은 떠난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내 직장 다른 데 옮겨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의 결정을 한 사람이에요. 떠나려고 결정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풍수한은 해산, 민심이 떠난다, 새출발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풍산점 산 위에 바람이 부는 거죠. 산 위에 바람이 부니까 원래 바람은 바람은 산 아래서 불어야 가는데 산 아래서 불어야 되는데 그거는 산풍고 하는 거죠. 풍산점 산 위에 바람이 부니까 움직인다는 걸 나타내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나아간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로 보면은 예를 들어 만약에 이게 바뀌어 돼 있다. 산이 위에 있고 풍이 아래에 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출발하려고 시작하는 거고 산이 있고 바람이 위에 있으면은 바람이 불어 가서 산 위로 올라갔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한다는 그런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발전되겠구나. 점진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착실한 성장, 서서히 발전한다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풍지관은 볼관은 볼관자죠. 땅 위에 바람이 불어 바람은 불어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풍지관이라는 뜻은 나 자신의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목표를 세우면 이 목표를 향해서 쳐다보는 거 있죠. 그게 관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불교에서는 이걸 하는 게 뭐라 그래요? 귀공하는 거예요. 참선이라 그러고 주역에서는 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위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목표를 세워서 바라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풍지관이라는 거예요. 목표를 세워서 내가 저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 하는 그런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봐보세요. 관찰, 응시, 땅 위에 바람이 그칠게 부는 상태를 말한다. 지금 상태는 자기 자신이 아주 쓸모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반드시 달성하겠다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수는 기다리라, 인내하고, 자중, 주저, 기대를 의미하는데 하늘 위에 물이 있으니까 꽃 비가 오려고 하는 그런 괴상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가 안 되니까 조금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수택절은 못 위에 물이 있죠. 그렇죠? 못 위에 물이 있으니까 이거는 절이라는 것은 절이라는 것은 절약하는 것, 마디절자도 되고 또 절도, 남자 같으면 우리 동양화의 대나무 그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선비의 절개, 그렇죠? 여자는 정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약이 되기 때문에 수택절개가 나오는 것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절약을 할 수 있고 돈을 모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욕을 이김, 절도, 잠시 멈춤, 절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수화기제께는 정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양이 있어야 할 곳에 양효가 있고 음이 있어야 할 곳에 음효가 있어. 그렇죠? 기제라는 것은 이미 완성을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 수화기제께가 나왔다 그런 것들면 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단계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완성, 안정된 시기를 의미하죠. 술의 둔, 둔이라는 것은 물 아래에 우레가 있어요. 그렇죠? 물 아래, 다시 말하면 물 밑에, 뭐야? 물 밑에 땅이 갈라져가지고 물을 자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용암이나 그런가의 비유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둔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군대를 치면은 주둔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은 다른 데 이동하거나 공격을 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둔진함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술의 두께가 나오는 것 같으면 아직까지 움직이면 안 되죠. 그렇죠? 다음 단계를 위해서 잠시 쉬고 있는 단계라고 준비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또 이 둔이라는 것은 우리 싹이 땅에 씨앗을 심어 가지고 터져 나오려고 준비하는 그런 단계가 술의 둔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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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